한과? 한과? 아버지가 엄청 좋아했어요. 한과를.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좋으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찹쌀모나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왔네. 고마워. 당뇨 있어서 이거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셔. 조금씩은 먹어야 되는데.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드세요. 지금 밥 잡어야 돼. 아버님, 아버님. 그러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저런 거 잡어야 돼요. 진짜 아무리 당뇨가 있고 해도 중간중간 먹어줘야 되는 게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안 좋다고. 아니야.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 아빠 좀 주고 해야지. 얼굴이 뭐냐, 더 안 좋아졌어, 아빠가. 아빠가? 웃기고 있세. 진짜 엄마는 더 좋아졌지. 엄마 마음대로 하니까. 살은 빠졌어. 당근 안 먹었었는데. 살은 빠졌는데. 이게 영양가가 없잖아. 너 계속 왜 엄마 옆에서 치임새를 놓고 있어. 어? 신아야? 신아야? 알지. 학교 다닐 때 일찐들 옆에 서 있는데. 와, 오늘 완전히 편 먹은 거 같아. 나 편 먹은 거 맞잖아.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편 있어. 내 편 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진짜 그냥. 그래도 지금 보니까 반갑다. 귀여운 아들래미.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제 점심, 너네 점심. 맛있는 거 해 주려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채 많이 해, 야채. 나도. 내가 할게. 내가 하다가. 너무 하는 게 없어가지고. 좀 쉬어. 저기 가셔? 아니요, 계속 쉬었어요, 계속. 그냥. 집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계속. 정말 한 번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한 번 얘기하셨는데 어머니의 시어머니께서 일을 절대 안 시키셨대요. 그러면서 너도 나중에 꼭 며느리가 생기면 똑같이 시키지 말아라. 그런 지령을 받으셨대요, 시어머니가. 운영은 시집 잘해줬다. 결혼 잘했다. 로또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꿈의 집이네, 꿈의 집이. 손 하나 깜짝이 못하게 하신다니.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할게요, 제가. 재준이 오라래. 그럼요. 아니에요, 제가. 강재준. 왜? 이리 와봐. 잠깐만, 나. 잠깐만. 여기 바닥에 뭐가 묻어있어. 빨리 와봐. 우리 장남. 왜? 와봐, 아이씨. 와봐, 아이씨. 다름이 안 나오겠다. 3단 옆발차기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재준이는 계속 가기 싫다고 한 거야. 은영이 아끼자. 은영이 아끼자. 은영이 아끼자. 멘트. 은영이 아끼자. 나 재준이랑 결혼하고 싶어, 갑자기. 그게... 은영이 아끼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여기. 여기서 좀 이렇게 잘라. 이거 뭐야, 이거? 샐러드. 샐러드. 너무 맛있겠다. 샐러드 맛있게 해주려고.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진짜. 뭐? 왜 다 풀이야, 이거? 고기는 없어? 샐러드 풀만 했어. 고기, 고기를 찾는. 아, 고기팟이구나. 진이 형파랑 똑같다, 진짜. 똑같지? 네. 고기가 있어야지. 너 먹을 고기도 나갈 거야. 근데 고기 좀 많이 먹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이런... 칼 졸고 얘기하시니까 무서워. 칼 졸고 얘기하시니까 무서워. 야채 종류로 먹어. 알았지? 어.